안녕하세요. PMI제의 이보경 박사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프로세스 마이닝에 관한 계략적인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세스 마이닝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국내외 산업별로 프로세스 마이닝을 도입한 기업 및 기관 그리고 이러한 기업들이 가치사슬 관점에서 어떠한 프로세스 분석에 주로 프로세스 마이닝을 적용하고 있는가를 설명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프로세스 마이닝의 일반적인 사용자들과 프로세스 마이닝이 이러한 사용자들에게 어떠한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가를 설명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세스 마이닝 프로젝트의 결과와 이에 활용 방안이 설명될 것입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론 강의의 중요한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강한 내용과 관련해서 더욱 많은 내용을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이 세 권의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SAP ERP, 웹사이트, 모바일 앱과 같은 IT 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때 방대한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이벤트는 프로세스의 한 단계 혹은 하나의 액티비티에 대응됩니다. 그리고 발생한 이벤트에 관한 데이터, 즉 이벤트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IT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됩니다. 물론 IT 시스템에 따라서는 이벤트 데이터가 파일 형태로 기록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벤트 데이터에서 추출되어 전처리된 이벤트 로그는 프로세스 마이닝의 입력 데이터가 되는데요. 디스코와 같은 프로세스 마이닝 도구는 이러한 이벤트 로그를 활용하여 현실 세계의 업무 수행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프로세스 모델 또는 프로세스 맵을 도출합니다. 발견된 프로세스 맵을 포함한 프로세스 마이닝 분석 결과는 개선을 위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제작업이나 병목을 발견하고 문제를 예측하고 규정 위반을 기록하고 대책을 추천하고 프로세스를 관소화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세스 마이닝을 활용한 프로세스 분석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우선적으로 세 가지의 장점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장점은 프로세스 마이닝은 실제 업무 수행을 기록한 데이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프로세스 마이닝의 결과는 객관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분석 시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데이터 추출과 전처리를 위한 시간이 요구되지만 분석 대상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특정 IT 시스템에 기록된 이벤트 데이터를 추출하고 전처리하는 방안이 확립된 이후에는 동일한 분석을 진행할 때 매우 빠르게 데이터를 추출하고 전처리하고 프로세스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프로세스 마이닝을 활용하면 여러분은 프로세스 개선 활동을 수행한 이후에 실제 개선이 이루어졌는가를 빠르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세스 마이닝은 분석 대상 프로세스의 모든 변동을 포함하는 완전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만약 완전한 결과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잘못된 프로세스 개선안이 제한되고 채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전세계 수백 개의 기업들이 프로세스 마이닝을 활용하여 비용 절감, 낭비 제거, 가치 혁신 등의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프로세스 마이닝 도구인 디스코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프로세스 마이닝을 수행하는 국내외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강의 안에 디스코를 구매하거나 디스코를 활용해 프로젝트를 수행한 기업 및 기관명을 모두 명시하진 않았지만 제조 및 금융, 통신, 컨설팅이나 IT 서비스, 제약, 공공, 교육분화 등에서 많은 기업들이 프로세스 마이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외 기업들 중 베코미, 썬코브, 라보뱅크의 사례는 한글 프로세스 마이닝 책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며 스페인의 텔레포니카의 사례는 PMI 지사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에 비해 국내 기업의 도입 사례는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공공 분야에서 보건복지부, 한국수력원자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프로세스 마이닝 프로젝트를 수행했고 민간 분야에서는 SK하이닉스, 대우조선해양, 동아기업 등이 프로세스 마이닝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프루단셜 코리아가 디스코를 도입하여 프로세스 마이닝을 수행하고 있고 음악 서비스인 멜론을 운영하는 카카오엠이 고객여정 분석에 프로세스 마이닝을 성공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엠의 고객여정 분석 사례는 PMI 지사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프로세스 마이닝은 주로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IT 프로세스 분석에 적용되었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네트워크와 연결된 만물의 행동 분석에 적용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번에는 가치사술 관점에서 프로세스 마이닝 적용 대상 프로세스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만약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다면 고객들이 이 제품 그리고 서비스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로세스 마이닝은 고객내적 분석과 같은 고객의 사용 프로세스 분석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음악 서비스 멜론을 운영하는 카카오엠이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가입한 신규 사용자의 당일 이동 동선을 분석했습니다. 카카오엠은 가입자의 사용 패턴을 기반으로 가입자를 5개의 고객군으로 분류하고 각 고객군별 맞춤화된 마케팅을 실시하여 유료 가입자 전환율을 높이는 데 프로세스 마이닝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 마이닝은 또한 아웃소싱 프로세스 분석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의 많은 기업들은 아웃소싱된 IT 프로세스 분석에 프로세스 마이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 마이닝은 판매, 고객 서비스, 자재관리 또는 생산 프로세스와 같은 공통 핵심 프로세스 분석에 폭넓게 활용되었습니다. 국내에서도 800개 이상의 프로세스 단계를 가지는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제조 프로세스가 프로세스 마이닝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특정 산업이나 조직에 특화된 핵심 프로세스가 분석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의 복지업무 프로세스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프로세스가 프로세스 마이닝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덴마크 코펜하겐 공항의 수화물 처리 프로세스가 분석되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인천공항 수화물 처리 프로세스가 분석된다면 예전 2016년도 1월에 발생한 수화물 대란의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조직의 핵심 프로세스가 분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치사슬의 지원 프로세스 측면에서 분석된 프로세스를 설명하겠습니다. 해외에서는 다수의 IT 서비스 관리 프로세스가 분석되었습니다. IT 시스템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이 접수되었을 때 이러한 요청이 처리되는 과정이 IT 서비스 관리 시스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유럽의 많은 기업들이 IT 서비스 관리 프로세스 분석에 프로세스 마이닝을 적용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이나 동아기업 등이 SAP ERP 시스템을 기반으로 수행되는 구매 프로세스 분석에 프로세스 마이닝을 주로 적용했습니다. 사실 프로세스 마이닝이 조직에 도입되었다 해도 조직 내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세스 마이닝을 활용해서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조직 내 외부의 대표적인 사용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프로세스 마이닝을 활용하고 있는 국내 기업의 사용자는 데이터 과학팀입니다. 데이터 과학팀은 데이터를 추출하고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프로세스 마이닝 분석이 요구되는 이벤트 로그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주 업무가 데이터 분석이므로 데이터 과학팀은 프로세스 마이닝 분석을 위한 시간과 역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과학팀은 프로세스 마이닝이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데이터 마이닝이나 통계, 시각화 툴이 제공하지 못하는 차별화된 분석 기능을 제공할 수 있음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에 국내외 데이터 과학팀이 프로세스 마이닝을 활발하게 채택하고 있습니다. 기업마다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프로세스 개선 팀도 프로세스 마이닝의 중요한 사용자입니다. 프로세스 마이닝 개념에서 설명한 것처럼 프로세스 마이닝은 객관적이며 온전한 분석 결과를 빠른 시간 내에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프로세스 개선 팀은 프로세스 마이닝을 채택함으로써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실제 라보뱅크의 린6시그마 팀은 프로세스 마이닝을 채택함으로써 9주에서 12주 정도 걸리던 린6시그마 프로젝트를 4에서 6주 만에 수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프로세스 관리자도 프로세스 마이닝을 채택함으로써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세스 마이닝 분석의 결과를 통해서 프로세스 수행에 관여하는 다양한 부서들 사이에서 상충되는 문제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세스 마이닝 결과는 프로세스 수행에 관여한 전문가들의 도메인 지식을 끌어낼 때도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세스 관리자는 프로세스 개선 활동을 통해서 원하는 결과가 달성되었는가를 프로세스 마이닝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IT 부서는 프로세스 마이닝을 통해서 IT 시스템이 실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빈번하게 활동되지 않는 기능이 있다면 유지 보수 비용이나 업그레이드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기능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세스 마이닝을 통해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의 고객 여정을 분석함으로써 IT 부서는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의 사용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가 수행되는 방식에 대한 이해가 기본이 되는 컨설팅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컨설턴트도 프로세스 마이닝을 통해서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세스 개선 컨설팅을 수행하는 컨설턴트는 프로세스 마이닝을 통해 프로세스 개선팀이 얻는 동일한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의 경우에는 내 외부 감사인도 적극적으로 프로세스 마이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에는 아직 감사인이 적극적으로 프로세스 마이닝을 활용하는 경우는 드문 것 같습니다. 프로세스 마이닝 프로젝트의 결과는 크게 4가지 형태로 도출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결과는 프로젝트의 범위 정의 단계에서 도출된 질문들에 대한 답변입니다. 예를 들어 반품 프로세스 관리자인 여러분이 프로세스 마이닝 프로젝트를 수행한다고 할 때 여러분은 고객의 반품 요청이 지연되는 원인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여러분이 수행한 프로세스 마이닝 프로젝트의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결과는 프로세스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세스 마이닝 분석 후에 인터넷 상거래 업체는 불필요한 고객 전화를 막기 위해 웹사이트의 FAQ를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신규 출시된 서비스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도 포기를 막기 위해 신규 서비스 등록 과정의 사용성을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강조한 것처럼 이러한 프로세스의 변경이 정말 효과적이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프로세스 마이닝이 쉽게 반복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결과는 모니터링입니다. 때때로 여러분은 프로세스 마이닝을 통해서 예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핵심 성과 지표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핵심 성과 지표가 발견되면 여러분은 모니터링 시스템에 새롭게 발견된 핵심 성과 지표를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세스 마이닝의 결과는 데이터 마이닝, 머신러닝, 딥러닝 기반으로 특정 문제에 대한 최적화 모델의 개발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매 프로세스에서 주문을 완료하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는 고객을 미리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할 때 프로세스 마이닝은 주문 프로세스의 이해와 예측 모델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한 프로세스 변수들의 제한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프로세스 마이닝의 개념과 프로세스 마이닝을 도입한 국내외 기업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가치사술 관점에서 프로세스 마이닝이 적용된 프로세스를 살펴보았고 프로세스 마이닝을 활용해서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조직 내 외부의 대표적인 사용자를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세스 마이닝 프로젝트의 4가지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다음 강의인 2일차 첫 번째 강의에서는 프로세스 마이닝의 입력 데이터인 이벤트 로그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